안녕 프라이데이 리더 현우야 진에게 부탁받아서 3월에 팬아트를 보내준 친구들 중 몇 명을 뽑아 엽서와 스티커를 보내러 갈거야 다들 정말 잘 그렸던데? 오두에게 주지 못해 너무 아쉬워 저번에 진이 우체국 갈 때는 정말 추웠다던데 오늘은 날씨 정말 좋다 팬님도 나를 보러 나왔나봐 우체국에 도착했어 봉투에 엽서와 스티커를 넣고 한 명 한 명 주소를 적었어 다음부턴 프린트를 해서 붙여야겠어 우편 뒤에는 내 얼굴도 하나씩 그려서 짠 다들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4월 팬아트도 많이 보내줘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